어떻게 오셨어요? 대신 교체 혹시 신나셨나요? 혹시 너무 신나셨나요? 오랜만에 외치면 공수 회의하는 거 같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제로 모니 잘 지내나요? 모니는 휴가를 갔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모니는 휴가를 어디로 가나요? 원래는 모니는 샀는데 왜? 대구도 안 돼 대구 본 적이 된가요? 모냉성이요 경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너무 빠졌죠? 네 약간 연예인 때는 몰려서 자꾸 사인하고 다니는데 아 진짜요? 그 정도는 아닌데? 여기저기 꼭 비비고 다녀가지고 애가 음침해요 저희가 몇 번 했잖아요 뭐래요? 아니 얘기를 성임이 없어서 핸따카리 한번 해야죠 스톱버리 핸따카리 두잡이 어디까지의 처벌 표정하시겠습니까? 뽑아는 가능한가요? 뽑아는 괜찮은가요? 뽑아는 괜찮은가요? 뽑아는 괜찮은가요? 뽑아는 괜찮은가요? 뽑아는 괜찮은가요? 무슨 보수 아시죠? 뱃눈깔이라고 뱃눈깔이라고 왜요? 정수로 보면 그냥 바로 바로? 핵격? 날라 산거? 왜? 오늘 뭐했어? 말 꺼있어? ㅅㄱ! 아 ㅅㄱ! 아 이렇게 빨간색이요? 지금 빨간색이요? 빨간색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빨간색이요! 자주색? 자꾸 얼굴이 빨간색이요 빨간색이요! 하하하하하하 아예 급히다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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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답해주세요 제가 정신이 똑바로 시켜서 누가 위에 있는지 그 까맣고 중앙만한 눈으로 똑똑히 보고 되겠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냐? 아니죠 정신적 고통이냐? 그건 아닙니다 선은 지킵니다 선을 넣지 않는 선에서 몸위를 개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안녕히 계세요 으악! 아! 육세 한모단에 터지 말고 부상으로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왜 그래.. 왼발 조용히 해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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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뻔뻔했어 어 잠시만요 뭐야 넘어졌어 아 씨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야 오랜만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아우 삼겹 삼겹 쇼 너 원이야 손 돼 어? 아 맞아 이건 사실은 총이었지 짜식이야 업데이트가 좀 느리다 요즘에는 약간의 방피 방피 이 가구랑 같이 나오지 나 대망한데 많이 아련해 보셨어 너무 많이 그동안 어떻게 지났는지 우리 캡치업을 좀 해야지 어 눈골이 났다 왜? 일자리를 잃었어 왜왜? 아르바이트빵 아르바이트빵 신논을 끝내서 어떡해? 놀고있었어 자격증 날봐야지 근데 아르바이트빵 어쩔거야 술 먹고 왔어. 하도 먼지 속에 살고 있던 이가 안 빨아줘가지고. 미숙 씨한테. 후시작이냐, 그만 봐봐. 아니야. 내 스트레스 녀석아. 친구야, 친구 이제. 언제부터 친구. 아니, 연락했지? 미숙 씨가 따로 연락했어? 몰라, 나 SNS도 몰라. 다 똑같아. 왜? 아무리 부리지 않게. 하지마. 더 안 돼, 더 안 돼. 잘한다. 잘한다. 역시 배워가는 게 맞는 거 같아. 근데 왜 쉽니까? 이렇게 많이 배워가는데? 본의를 그냥 맡기기만 하잖아, 알바 노래에서는. 볼만이 좀 생겼구나. 그거는 나뿐만이 아니지 않을까? 왜? 솔직히 다 말해봐. 먼저 너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잖아. 본의 너가 제일 잘했을까? 본능성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더 잘하지 않았을까? 내가 본의 최고의 아웃풋인데. 나만의 인자가 없어. 너 그런 정신머리로 하면 안 돼, 인마. 친구는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고 얘기해. 2등이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해. 고로 넌 2등인 거야. 1등은 전 세계 어딘가에는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불안해하는 게 1등이야.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한가! 어딜 보는 거야, 이제. 오늘 막. 가을이잖아. 어? 넌 혹시 가을파니? 진짜 진짜 가을파? 가을 멋진 것 같아, 지금. 너희 오늘 멋진 가을매죽니? 너희부터. 오늘 막 골목길에. 찬낭하는. 네 생각엔. 이 부재리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하핳하핳해여. 이 부모가 있고. 이 부모가 있고. 아. set it up. 하하하하 쉬는 거 막 칼을 갈 거 없다 하하하하 나 이거 쓰고 비린봄토 타고 다녔 한여름에 더 와서 껐는데 그건 심각하다 진짜 그치! 안 써본 사람들이 책상에서만 얘기하는 거잖아 책상 본문 책상 본문 하하하하 책상 본문 책상 아니었어? 하하하하 고양이 목에 방울 닿기 같은 거잖아 맞아 고양이 목에 방울 닿기 알아? 응 그 내용이 뭐야? 내용이 뭐야? 가까우지 마 왜? 배 찍지 마! 배야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얼굴이야 원 dich 이리랑 lime 잊은 뭘 마음 먹고 배가 부общ immer 하하하하 신입만지나가 배 맞히지 마! 요 amid해 상온이랑 똑같 해 나 안 이리래! scam 이거 안 이리래 안 이리래 밑져 instructional cert mm 허스팅 그만해! 허스팅 ique 알outs 마음에 들어 너 joke 아니야? 우리 을끼리 뭉치자! 넌 병이지 인마 의도 아니야? 전 의도 아닌거에요? 전 의도 아닌거에요? 그만하지마! 얘가 병이야? 불만이야 없을 순 없어! 불만은 다 있지 나 작년에 혼자 신촌 갔다 온 거 알아보자 무슨 얇은 스터디 카페 같은데 내가 그 5년짜리 야 우리도 안 당해본 거 같아? 야 내가 뭐니 일기야 인마 너가 내 집속을 구매야 인마 너 왜 이렇게 둥둥한지 알아? 일기 보고 만든거 인마 그리고 내가 진짜 얘기할게 작년 여름에 대구에서 내가 그거 입었었어 인마 나 뭐니 일기를 입었었어 어 그래 제가 할게요! 김등현! 바지 바지 좀 잡아줘! 잡았어 잠깐만! 얘를 잡아야돼 잡았어 아니 바지 바뀌는 거네 너무했다 울었어 얘 형아 사람 울렸어? 얘도 울었어 얘도 울었어 형이 그래서 너무했을래? 너무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알아줘야돼 얼렉해 가면서 풀고 소자장 소자장 하는 거지 우리 어 나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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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잠깐만 쉼 호흡 좀 해라 좀 진정해 진정 좀 해라 아 좀 조용하고 싶다 우리 지금도 말하는 사람 보던 얘기할래? 시작 그 일 안하는 사람들이 잘 못 챙겨줘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행복하지는 않았다? 개구리 올챙인 적 사용 못한다고 약간 조금 바나노인으로 행동하는 게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야 복수해야지 그러면 복수 좋아 조미가 때 좋지자 제대로 돼 스티커가 하나도 없네 왜 다 떼는 거야? 껌 질려버려도 알버둥이 질렀다 파주나 벗기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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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야 껌 뜯고 어딨냐 아 너 자꾸 껌 이거 뭐야? 뭐니 뭐니 카세트 테이프 아직도 누가 카세트 테이프 아직도 누가 카세트 테이프 듣나? 와 이거까지 이거 아까 모니가 들고 온 건데 아까 개구리 오채인 적 사용 못한다고 약간 조금 아나노인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여기 곱다 곱수는 없어 응 안녕 저희 국민한테 존재잖아 야 복수해야지 그러면 이 새XX 이거 너 이거 녹음했어? 너 이거 왜 녹음했어? 가만있어 아 이거 맞춰라 돼 너를 빗었는데 너는 우리한테 이렇게 두통을 치냐? 뭘 그리 한다 너무 하는 거 같은데? 진짜 녹음했어 진짜 녹음했어 너 녹음했어 이 새XX야 나한테 안 끌어왔어 그냥 이 새XX야 이 새XX야 이 새XX야 이 새XX야 너는 이 새XX야 뭐야 형아 이러봐 오빠 나한테 어떻게 알았지 명성? 미숙 씨? 미숙 씨가 네 친구야 봐 미숙사장 계세요 우리 고눈이라고 할 건가? 아 아 아 내 눈 아 내 눈을 똑바로 보였지 아 이거 어떻게 보지 너무 눈부신대 내 눈을 똑바로 보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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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터 최종을 사갈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어떡해 왜 녹음했냐 인마 녹음하려는 이유가 뭐야 이만들은 다 모아가지고 같이 접수하려고 했어 나의 권익을 찾겠어 권익을 왜 우리한테 찾아 인마 은퇴 구미가 못하고 있는거야 구미랑 은퇴 쟤 없어. 문희야. 너. 문희야. 왜. 왜라고 하지 말고. 좀 시도바로 차려 안 나와. 잘 선택해야 돼. 우리는 너를 아주 성공시켜주진 못하지만 성공 안 시킬 자신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잘 생각해 봐. 나는 빠다우스 너희들 뿐이야. 뭐 하는 거야? 너 못 벗고 대고 내려가고 싶냐고 해. 개미들끼를 훔쳐야지 왜 개미 한 마리가 황소개구리한테 달라붙냐고 인마. 알바면 뭐가 짜증나는데 그렇게. 한식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나를 막 그냥 사전에 얘기도 안 해주고 막 집어넣는다고. 알바를 막 그냥 하라고 일하라고. 아예 정돈도 안 알려주고. 너. 아 그리고 하루는 노는 줄 알고 갔다가 무슨. 아웃백. 아웃백이 아니고. 왜 왜 왜 웃어. 뭐야. 저 언니. 저 언니야. 너. 짜증 짜증 내냐? 미안해. 미안해. 손으로 오고 싶어. 네. 근태 어떻게 할 거야 근태한테 가서. 너도 욕해 앞으로. 나도 욕을 할 거야. 욕해봐 너 뭐라고 욕할 거야. 내가 억울어 보이냐. 고맙소. 안균택이 개자식아. 안균택이 개자식아. 좀 속이 시험해? 아 나 좀 기원하다. 이거 힘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사람 다 욕할 수 있지. 짜증나는 욕도 하고 만만하게 해서 그래. 정말 이해하겠어. 나이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안균택이 개쓰야겠어. 안균택이 개쓰야. 안균택이 개쓰야. 파세키야 해. 두사불째 정준호식 요가랑. 이 파세키야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안균택이 개입할 때. 이 파세키야. 더 크게 낮아다니까. 이 파세키야. 나오셨을까요. 나오셨습니다. 나와주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파세키 나오셨습니다. 확실한 번거를 했습니다. 야. 저 바람 봐. 그래도 안성이의 기미는 보이니까 당도 요정도로. 할애경은 따로 주지 않자고 똑바로 들어와! 잘해준다고 잘 챙겨주었는데 원래 그래서 꿀달리는 짐승꽃도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너는 야 너도 똑바로 해 이 자식아 너는 뭐해 나 내 10살 차이의 자식이야 나 30살이야 막 이래 우정 유재 유재 앉아 유정 문재 유재 앉아 너도 나 그렇게 하지 말고 단둘이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사모님도 저 욕하시는 거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저 욕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유도만 하려고 그냥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시라고 진심이다 진심이야 잠시만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셨어요? 저는 그냥 그냥 근데 이제 얘가 꿀먹을 때마다 얘는 좀 진심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구미는 타라고 진심으로 하시라고 구미는 타라고 했다 이거 구미는 타라고 한 거를 전달만 했는데 전달하면서 그렇잖아요 항상 사는 게 그리고 이제 얘가 술 먹을 때마다 얘는 술 안 먹을 때 하는 거를 전 술 먹으면서 전달만 한 거라고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구미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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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알바 청구를 산다고 했거든요 저는 원래 얘기한 사람도 없어서 얘가 저 뭐 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했어요 같이 저는 안 했어요 저는 한 적 없는데 얘가 많이 얘도 욕했어요 제가 저도 저도 욕하거든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많이 이숙 씨가 제일 많이 했어요 아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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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람이 없네요 아하 기분이 안 그랬더니 맨날 냉도는 양우들도 뭐 아하 오늘 왜 했는데 아하 진짜 일을 하자는 걸 말하는 거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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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안 그랬더니 맨날 냉도는 양우들도 왜 했는데 거야 세 Kilmart 일을 하자는 걸 말하는 거야 노우로 아 노우 토네 노우 oraz soy 거기 진짜 실할까 fetida Feel 아 Danny 저희도 좀 잘 챙겨드린다고 선물도 traff 손 똑바로 되세요 진짜 실망이 크네요 문의는 저희 학부모가 참가하지 않는 쪽이라는 걸 주지하고 있죠 정 안 되시면 제가 스탑하고 종치씨가 다시 들어오시면 안 되세요 저기서 듣고 계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